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음기 전문강사 김동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 뭐냐면 6월 평가원, 작년, 작년 6월 평가원 고난도 동사와 배신 동사 작년 6월 평가원 고단도 형용사와 배신 형용사 뭘 얘기하는 거냐, 배신이란 말은 나는 A라는 뜻으로 쓰였어 여태까지 A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B라는 뜻으로 나왔네 나를 배신했지 그 단어가 그래서 제가 고난도와 배신 단어를 같이 할 거야 근데 1탄이 뭐냐면 동사편 2탄이 뭐냐면 형용사편이야 알겠지? 오늘 동사편 할 거니까 잘 들어보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쉬운 단어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쉬운 단어도 하나의 뜻만 알면 안 되겠고 잘 들어 쉬운 단어는 그 단어의 활용과 쓰임이 중요해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 그 단어의 뜻만 외워도 적용할 수가 있고 알겠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갑니다 자, 이 단어는 얘는 동사형인데 애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뜻이 뭐야? 시작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이지 동사형이 뭐야? 영어형이 애건이야 사실 보편적으로 얘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고민 괴로움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얘가 동사형이 있으니까 고자를 살려주자 고민하다 고민하다 괴짜를 살려주면 뭐라고 할까? 괴로워하다 괴로워하다 됐니? 옆으로 갑니다 자, 에어라는 영어다 너가 있어 얘는 무슨 뜻이니? 그치? 우리가 공기라는 뜻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작년 6월에서는 얘가 영어로 뭐냐면 공기 또는 이 바람 공기 속에는 바람이 왔다 갔다잖아 공기와 바람 속에서 뭐야? 옷을 말리다 그래서 말리다로 쓰였어 됐니? 다시 한 번 공기와 바람 속에서 뭐야? 옷을 말리다 할 때 말리다로 쓰였다고 그럼 아주 쉬운 단어잖아 됐니? 하지만 놓쳤다면 그러니까 쉬운 단어는 뭐야? 활용과 쓰임이 중요하다 다이어적 속성을 기억하라는 거야 알겠지? 좋아, 옆으로 갑니다 어세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평가하다 자, 이 옷을 평가하다 가늠하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는 가볍게 들어가 옆으로 갑니다 어소세에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잘 봐 AT가 동사형이지 그러면 이렇게 끊으면 철자 두 개는 끊어볼까? 그러면 소셜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단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셜과 어소세에이트와 소셜라이저를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보통 소셜이 사회라는 건 알죠 그래서 얘는 직역을 하면 돼 사회화하다 사회화하다 동사는 내가 우리나라 말로 하다, 화하다, 하게하다 이런 말을 붙여주거든 사회화하다 그런데 얘는 두 개잖아, 그렇지? 그럼 사회가 두 개 있는 거야 어떤 사회가 있을까? 자, 군인 사회가 있고 자, 민간인 사회가 있지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어 붙여놨단 말이야 연관시키다 연상시키다 관련시키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시작 연관시키다 군인 사회, 민간인 사회 두 개 붙여놨잖아 두 개 붙여놨잖아, 그렇지? 연관시키다 연상시키다 관련시키다 관련시키다 소셜라 하는 얘기는 뭐 하시자? 사회화하다 됐니? 좋았어, 컨선 컨선이란 영어 단어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 또는 걱정이야, 그렇지? 걱정이야 보통 관심이라고 할 땐 비 컨선넛 위드를 쓰지 그치? 그 다음에 걱정이라고 할 땐 비 컨선넛 어바웃을 써 그치? 좋았어 그런데 이것이 6월 평가에서 뭘 쓰냐 이게 나와 있지? 영향을 미치다 자, 내가 얘한테 관심이 있어 그럼 얘한테 영향을 주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의혹이 된 거지 그래서 컨선이란 영어 단어는 뭘로 쓰였다 시작 영향을 미치다 로 쓰였어 됐니? 거기 나와 있지? 프린트 다운로드 해라 알겠지? 영향을 미치다 자, 눈으로 한 번 터보자 자, 들어갑니다 이거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콩글리시 머리가 애고애고 아파 애고애고 애고애고 고통과 괴로움 애고나이즈 뜻이 뭐예요? 시이다 괴로워하다 또는 뭐예요? 시이다 고민하다 옆으로 갑니다 에어가 뭐예요? 바람과 공기의 옷을 모아 한다 시이다 말리이다 어세스 평가하다 자, 소셜라이즈 사회화하다 군인사회 민간세에 붙여놨어 뜻이 뭐하다 시이다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옆으로 갑니다 컨선이라는 건 걱정과 관심이야 보통 관심이랄 때 비 컨선은 위드 걱정은 비 컨선은 어바웃을 쓰는데 뭘 쓰겠다고? 영향을 미치다 됐니?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자, 크리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기어가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기어가다 크리프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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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어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영어로 클로즈가 영어로 닿다지 그럼 선생님 디스가 들어가니까 오픈 아닙니까? 오픈은 열다지 그러니까 뭐냐면 클로즈는 닿다하고 오픈은 열다야 근데 디스가 들어갔으니까 얘도 열긴 열는데 약간 부정형 뉘앙스가 있어 잘 봐 선생님이 좀 머리가 커 잘 봐 야, 이 봐봐 김동연 머리 큰 것 봐봐 얘 머리 커 따라해봐 드러내다 폭로하다 노출시키다 부정적으로 오픈하는 거야 뜯어봐야 시작 드러내다 폭로하다 노출시키다 뭐라고 한다? 시작 드러내 다시 한 번 여기 김동연 머리야 클로즈, 오픈 이거 봐 머리 큰 것 봐 얘 머리 엄청 커 뜯어봐야 시작 드러내다 폭로하다 노출시키다 이해 되니? 확인해봐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디스팅기시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구별하다 구분하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 옆으로 갑니다 자, 이 단어가 돈을 벌다지 근데 얘는 뭐야 학위를 버는 거니까 학위를 얻다 되니? 디그리가 영어로 뭐 할 수 있다? 학위란 뜻이 있어 어렵지 않고 옆으로 갑니다 자, 이 단어 잠깐 보자 요거는 얘가 동사형이야 그리고 이 M이 접두어 형태인데 얘가 꿈이다 왜 그러냐면 혹시 여자 이름 보이니? 여자 이름 중에서 미녀와 야수의 미녀 이름이 있네 벨라 벨라 끊으면 엘라 토르 영화 봤니? 토르 영화에서 토르 누나가 있다 토르 누나가 있어 아주 무서운 누나야 H로 가 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다 예쁜 여자야 예쁜 여자 그랬더니 봐라 여자 이름이니까 잘 꾸밀까? 꿈이다 꿈이다 장식하다 아 정말 예쁜 여자 이름 벨라 엘라 헬라 뜻이 뭐가 돼? 여자 이름 뭐야 시작 꿈이다 그리고 원래 여신이 있어 벨로라나 벨로나라는 여신이 있어 그 이름을 따온 거야 벨라는 이자벨라 애칭이기도 하지 됐니? 좋았어 확인해 보시고 아 여자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반복 들어갑니다 자 크리프 크롤 크리프 크롤 크리프 크롤 뜻이 뭐야? 기어가다 여기 굴러가다 라는 영어 단어 롤이 있지? 자 클로즈는 뭐야? 닫다 오픈은 열대는데 디스가 약간 부정적인 뜻 머리 엄청 커 드러내다 분노하다 노출시키다 옆으로 갑니다 디스팅기시 언어 디그리 됐고요 자 임벨로이시라는 영어 단어 뭐야? 벨라가 뭐야? 여자 이름 벨로나 여신의 이름 뜻이 뭐야? 시작 꿈이다 좋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자 인플로이란 영어 단어 있어 뜻이 뭐야? 고용하다 어려운 거 아니야 됐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요도만 보면 잘 봐 이 N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얘가 그치? 잘 봐 얘가 뭐냐면 이거야 컴퍼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지 포함하다 어렵지 않지? 포함하다 자 그런트라는 건 주다 수요하다 라는 뜻이 있어 가장 쉬운 단어 뭐가 있니? 기브 발음으로 외워 좋아 여기 봐봐 크리프 크롤 크리프 크롤 크리프 크롤 이런 것처럼 얘도 똑같이 시작 기브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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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기브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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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고요 콩울리씨 야 선물로 그런 걸 주냐 그런 걸 주냐 주다 그런 걸 주냐 그런 걸 주다 이렇게 외워도 좋아 옆으로 갑니다 자 이슈라는 영화다 너가 있어 이거 어 그거 보다 현아 아 가수 이름 뽀미니? 어 그쵸 자 그럼 합니다 얘가 영어로 뭐야 핫 이슈라는 노래도 있었어 이슈가 영어로 뭐야 명살댁 논쟁점 논쟁점 논쟁이 된다니까 자기들이 논쟁거리 이슈가 된다는 거지 핫 이슈 그런데 이게 동사의 뜻이 뭐냐면 출판하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 같은 몽매한 백성들이 이슈화 시키려면은 옛날에는 방송도 없었겠고 그럼 뭐 해야 돼 책을 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슈화 시킨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출판하다 출간하다란 뜻이 있어 그리고 출간하고 출판하는 그 호 1호 2호 3호 몇 호야 몇 호 잡지 할 때 그 후보도 이슈라는 뜻이 돼 자 이슈 쓰였다 자 동사의 뜻은 뭐가 돼 시작 출판하다 출간하다 그럼 출판하다라는 가장 쉬운 단어가 뭐니 퍼블리슈라는 영어나노가 있어 이게 쉬운 단어예 출판하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 발음을 맞춰서 할 수도 있어 콩글리시 퍼블리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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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기브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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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프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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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목이 좀 쉬었어 선생님이 어저께 좀 오버했거든 왜냐하면은 선생님 기숙학원 특강을 나갔어 한샘학원을 그런데 내가 목이 좀 쉬니까 학생들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선생님 쉬어요 오늘은 쉬어요 오늘은 쉬어요 선생님 목 아프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럴게 야 내가 목이 쉰다고 내가 벙어리가 되냐 내가 목이 쉰다고 내가 벙어리가 되냐 그러면서 마이크를 꺼버렸어 내가 그리고 140명 반 있는 반을 그냥 육성으로 강의해버렸어 아이들은 감동했지만 지금 이 상태다 집중 그런데 나는 애들한테 감동을 줬어 애들이 마지막 수업 끝나니까 선생님 안아보고 싶다라는 거야 와 일로와 한샘은 여학생 기숙학원이고 남학생 기숙학원 알겠니?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얘가 영어로 뭐야 pu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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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줄판하다 자 liberate라는 영어 다 나와있어 얘가 우리나라 말로 해방시키다와 자유롭게 하다 선생님 똑같은 말 아닌가요? 맞아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그런데 이제 명사형이 보통 자유롭게 하다의 자유를 받을 때는 liberty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해방이란 말을 쓸 때는 liberation이란 말을 써 알겠지? 어 그래서 이게 동사형은 하나인데 명상이 두 가지 옆으로 갑니다 자 연습해보자 employee 고용하다 얘는 campus 돌려서 compass 뜻이 뭐가 되시죠? 포함하다 give grant give grant 뜻이 뭐야 되시죠? 주다 publish 뜻이 뭐가 돼? 출판하다 출간하다 liberate 뜻이 뭐야?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live 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live on live on이 뭐냐면 뭐뭇을 먹고 살다 live in은 어디 안에 살다고 live in은 안에 살다 live on은 뭐뭇을 먹고 살다 근데 live off가 들어갔어 그럼 안 사는 거 아닌가? 아니 얘도 살다 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뜯어먹고 살다 내만 이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live on은 뭐뭇을 먹고 살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뜯어먹고 살다 내만 이해할 수 있어 꼭 기억해 다시 한번 live in은 어디 안에 살다 live on은 뭐뭇을 먹고 살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feed on처럼 이렇게 쓰이기도 하거든 얘도 영어로 먹다 it 이란 뉘앙스란 말이야 live on도 뭐뭇을 먹고 살다 뭐뭇을 생계로 해서 사는 건데 live off another 하면 뭐야 다른 사람의 것들을 뜯어먹고 살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콩글리시 약간 섞으면 melt는 뭐야 시작 녹이다지 이건 쉬운 단어예요 그럼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얘는 석다야 석다 믹스 믹스 원래는 석다 또는 합병하다도 가능해요 합병하다 그럼 합병하다라는 영어 단어 가장 쉬운 단어는 뭐가 있니? merge라는 영어 단어 있지 나한테 단어 수업 들은 애들은 사운드 변형 법칙을 하는 애들은 거저먹은 단어예요 ascender, descender와 r과 l이 바뀌는 다시 한번 들어가면 merge 합병하다 얘도 합병하다야 합병하다 얘는 뭐야? 석다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녹이다 석다라는 거 뭐야? blend을 써도 돼져요 blend 석다 그 다음에 multiply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영어로 뭐야? 증가시키다 multi가 많은 걸 얘기하잖아 다 증가시키다 급증시키다 multiply 그래서 우리가 이제 multi가 다 multi culture라면 무슨 문화? 시작 다 문화 multi는 많다라는 뜻이야 옆으로 갑니다 over well-lum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압도하다 압도하다 자 well-lum이 영어로 뭐니? well-lum well-lum이 삼키다야 그러니까 over니까 뭐냐면 완전히 삼키는 거지 흐흐흐흐흐흐 아 압도하다 그럼 얘를 먼저 외워야 돼 삼키다 자 콩 물리시 들어갑니다 내가 저 지역을 well-lum 삼키다 nel-lum 삼키다 well-lum 삼키다 nel-lum 삼키다 well-lum 삼키다 nel-lum 삼키다 아 압도하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확인해 보시고 자 플라이어폰이라는 영어 단어 있어 어디 위에서 내가 play래 하고 있어 내가 메가스터디에서 play 그럼 내가 너를 영향을 주지 이것도 영향을 미치다야 의역이 됐어요 영향을 미치다 옆으로 갑니다 자 leave on은 뭐라고? 모모를 먹고 살다 모모를 생계로 해서 살다 leave off another 하면 다른 사람을 뜯어먹고 살다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의 것들을 뜯어먹고 살다 자 merge 합병하다 melt 합병하다 또는 콩 물리작가 섞으면 melt가 녹이니까 녹여서 섞는다 이렇게 세게 됩니다 multiply 됐고요 그 다음에 오버웰루 well-num 삼키다 nel-num 삼키다 well-num 삼키다 nel-num 삼키다 아 뜻이 뭐야 압도하다 자 내가 메가스터디 위에서 플레이하고 있죠 내가 지금 뜻이 뭐가 됐지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치다 옆으로 갑니다 자 이 단어가 조금 중요해 뭐냐면은 여태까지 qualify라는 영어는 자격을 주다야 왜? quality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 quality 어머 쟤는 quality가 있어 라고 할 때는 뭐냐면 사람일 땐 자질을 말하는 거야 그쵸? 질 물건한테는 뭐라고 하네 품질이 되고 그럼 자질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뭐냐면 자격을 부여한다 됐냐? 그럼 자격을 부여하다 이렇게 간 거지 그치? 그런데 봐봐 6월 평가에서 자격을 얻다 로 쓰였어 왜냐? 얘가 자격을 두자도 되면 자격을 얻다도 된다고 왜냐? 얘가 vt면서도 vi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모의고사에서는 다 qualify가 자격을 부여하다로 쓰여 그렇지 않으면 자격을 얻다라고 하면 수동태로 많이 씁니다 말이야 근데 얘는 자동사의 개념으로 쓰였어 뭐라고 하시니까 자격을 부여하다도 있지만 자격을 얻다도 있다고 다시 한 번 시작 자격을 부여하다도 있지만 자격을 얻다 EBS에서 EBS가 아니라 6월 평가에서 뭐야 자격을 얻다로 쓰여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자격을 얻다 됐니? 얘가 뭐야 자격을 얻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configure 자집중 이 단어가 뭐냐면 구성하다 그럼 얘가 리가드가 제자지 재구성하다 맞죠? 저기 봐봐 reuse 뭐야 시작 재사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재구성하다 인데요 선생님 그럼 얘는 구성하다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봐 이렇게 끊지 그렇지? 구성하다 그럼 figure라는 영어들을 한 번 보자 figure 그렇죠? 이게 모양이라는 뜻이죠 다 같이 예쁜 모양을 만드는 거야 figure가 우리가 김연아가 모양이 예쁘지 무슨 figure skating figure 그런데 선생님 얘는 뭐에서 나왔습니까 이 figure라는 영어를 자세히 봐봐 뭐에서 나왔어 그림이라는 영어 단어 picture 나한테 사운드 변형법칙 배우네 할 거야 g하고 뭐가 바뀔 수 있어 c 영어 g는 라틴어 c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가 영어로 그림 얘도 모양과 그림이라는 뜻이 있어 한 폭의 그림을 예쁘게 만드는 거야 뜻이 뭐야 시작 구성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자 우리 열심히 한 번 해보자 작품 하나 만들어보자 좋은 그림 하자 이런 얘기 쓴단 말이야 그래서 figure가 모양 그림 그림을 잘 만든다 configure 구성하다 리가 들어가서 시작 재구성하다가 되는 거야 됐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모양과 그림 그림 너무 쉽죠 시작 picture 사운드 변형법칙 b가 f로 바뀔 수 있고 c하고 g가 바뀐 형태지 옆으로 갑니다 relate라는 영어 단어 말하다 이거 인정하니 말하다 이때 있는 거 젤 중 어머 나는 쟤랑 말이 통해 사실 그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 남자들이 어디 가면 그게 잘못된 거야 자기가 막 말을 하잖아 그럼 뭐야 여자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웃어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뭐라고 생각해 어 나 쟤랑 좀 말이 통하는 것 같아 아니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알겠지 안 통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돼 뜻이 뭐냐면 얘는 영어로 공감하다 어 나 쟤랑 말이 통해 공감하다 그래서 뭐로 쓰였다? 공감하다로 쓰였어 의역적 개념 알겠지? 뜻이 뭐지? 공감하다 공감하다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자 reserve라는 영어 단어는 reservation이 명사형인데 보통 예약하다로 많이 있어요 예약하다 근데 얘가 뭐냐면 비축하다로 쓰였어 비축하다 예약하다는데 왜 비축하다입니까 잘 들어 잘 들어 잘 봐 여기 사장님 자리니까 아무도 앉지 마라 나 그랬어 그럼 이게 예약된 거지 그럼 내가 아껴둔 거지 아껴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비축하더로 바뀐 거야 됐어? 다시 한 번 그럼 선생님 이거는 보존하다의 뉘앙스가 약간 있네 그치?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reservation이 예약이야 야 여기 사장님 앉아야 되니까 아무도 앉지 마라 또는 봐봐 요거 먹을 거 있지? 요거 사장님 먹어야 돼 아무도 먹지 마 예약을 했어 그럼 요기를 뭐한다 시작 비축하다 됐니? 좋았어 그 다음에 자 요 단어는 우리가 원래 스크럽이라는 영어단 알고 있지 여자들 무슨 제품이 있어 시작 스크럽 제품 얘는 뭐야 빡빡 문질러 지우다 자 얼굴이 뭐야 빡빡 문질러 지우다 스크럽이거든 그럼 스크럽은 뭐냐면 따라해봐 버리다 스크럽은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버리다 그러면 빡빡 문질러 지우다 버리다 비슷한 개념이지 그치? 사운드 변형 확인해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스테디란 영어단어가 형용사의 뜻은 꾸준한이지 맞니? 스테디셀러라고 하잖아 그치? 전세계 최고의 스테디셀러 제일 많이 말이지 오랫동안 꾸준히 팔린 성경책 같은 거 근데 동사로 쓰이면 뭐냐면 잘 봐 스테디셀러 꾸준히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지 그치? 꾸준히 균형을 잡다 다시 한 번 동사일 때 뭐야 꾸준히 가는 거야 이렇게 균형을 잡다 데닝글 스테디가 영어로 뭐하지? 균형을 잡다라는 동사로 쓰였어 자 이 단어 들어갑니다 테임이란 영어 단어가 길들이다 테임 길들이다 자 들어갑니다 따라해봐 템퍼러 얘가 뭐냐면 주무르다 야 저 새끼는 좀 주무르자 우리가 그럼 무슨 뜻이야 주무르다라는 뜻이 뭐냐면 길들이다 뉘앙스가 있는 거지 주무르다 기르다 또는 뭐냐면 불법적으로 변경하다 학적이랑 학점 또는 학적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걸 뭐냐면 템퍼리라고 그래 변경하다 주무르다 변경하다 얘가 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길들이다 집중 그럼 이거 두 개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얘는 어려운 단어니 마지막 단어야 함플 뜻이 뭐하시니까 해를 입히다 이건 쉬운 단어죠 해를 입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변경하다 불법적이야 불법적 불법적으로 변경한다는 게 해를 입히는 거지 주무르다 변경하다 해를 입히다 됐니 그럼 여기서 해라는 단어는 또 어디 있어 보인다 함 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시작 h가 빠진 거지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해를 입히다 함플 해를 입히다 함 해를 입히다 함플 해를 입히다 템퍼리 뜻이 뭐가 돼 해를 입히려고 뭐지 주무르다 변경하다 태임이 영어로 뭐지 길들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뉘앙스가 부드러워지지지 지금 그래서 함 해를 입히다 함플 해를 입히다 그 다음 템퍼리 뜻이 주무르다 변경하다 태임 뜻이 뭐야 길들이다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 단어 볼까 원더리라는 영어 단어가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라는 뜻인데 잘 봐 원더리 이제 궁금하게 영이다 궁금하게 어 저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저강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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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얘는 같은 개념 얘는 궁금하게 여기다 얘는 영어로 뭐야 가보는 거야 배회하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궁금하게 여기다 배회하다 여기는 오고 여기는 age 그러니까 얘가 쉬운 단어가 얘를 먼저 외워 wonder 궁금하게 여기다 얘는 궁금하니까 뭐하시자 배회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가 비슷한 단어는 같은 배경에서 나온 단어가 되게 많아 그래서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확장된 언어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다 확인해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은 거야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옆집할아버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지 그런 식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뭐야 시작 가보는 거지 배회하다 자 왜이란 영어 단어는 무게를 재다 이런 뜻이지 무게를 재는 그러니까 가늠해 보는 거야 자꾸만 애들이 와서 나한테 물어봐 몇 키우냐고 흥 내가 말해줄 것 같아 나에게도 비밀이 있다 자 들어갑니다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무게를 재다 가늠하다 그런데 봐봐 보통 이 단어에서 쉬운 단어가 무게라는 단어 웨이트라는 영어 단어 그럼 t가 들어가서 명사형이 되고 t가 빠지니까 뭐가 돼 동사형이 된 거야 자 집중 t가 들어가서 명사형이 되는 거 한번 볼게 complain은 동사형이지 complain트 불평 명사형이지 됐니? 그래서 s가 t가 들어가서 명사형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됐니? t가 들어가서 슈가 영어로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시트 하면 소송 e는 i로 바뀌면서 t가 들어가서 소송 됐니? 자 좋았어 집중 잘 봐 쉬운 단어 중에서 뭐가 있다고? 너를 속이는 단어가 있고 배신하는 단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쉬운 단어는 반드시 활용과 쓰임으로 많이 더 보는 게 좋아 알겠지? 쉬운 단어는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뜻만 외워도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 있다 중하위권 아이들은 쉬운 단어의 다이어적 속성을 몰라가지고 딴 데로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알겠지? 그리고 영어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정말 어려운 단어 하나 두 개가 있거든 그걸 몰라가지고 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내가 부탁할게 중하위권 친구들은 쉬운 단어에 대한 활용과 쓰임 그리고 다이어적 속성 나를 배신할 수 있는 단어의 그런 속성들을 알아두는 게 좋아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은 뭐다? 어려운 단어를 탁 집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알겠니? 가령 여기 잠깐 봐봐 자 자기가 상위권 아이들이야 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은 이 단어를 알고 있었나 자기가 상위권 애들은 이 단어를 알고 있었나 상위권 애들은 이 단어를 알고 있었나 상위권 애들은 그 다음에 자 상위권 애들 이 단어를 알고 있었나 상위권 애들은 됐니? 그 다음에 상위권 애들은 됐어 그러면 중하위권 애들은 다이어적 속성이란 말이야 다이어적 속성 봐봐 얘를 알고 있었나 중학교에 바람과 공기에 말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소세이트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사회화하다 이건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연상하다 그 다음에 컨설턴 뜻이 뭐 영향을 미치다 그 다음에 자 중하위권 이슈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논쟁점 발간하다 또는 뭐가 돼? 호 몇 호 20호 30호 자 퀄러파이를 자격을 부여하다고 외웠어 그 얘기 뭐예요? 자격을 부여 받다도 쓰였단 말이야 자타 동사가 다 됐어 릴레이트가 말하다 나 사랑하는 말을 통해 공감하다 공감하다 자 스테디가 뭐야? 꾸준한데 동사했다면 뭐가 돼? 하나 둘 셋 균형을 잡다 균형을 이루다 자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이제 궁금하게 얘기하다 배회하다 그러니까 중하위권 아이들은 내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나 됐니?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아직 6월 평가원 전이니까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이야 우리가 보통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계속 3월, 4월, 5월 계속 문풀만 했어 왜 옆에 애가 문풀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문풀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문풀만 하다가 또 깨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나 단어라도 시작할래 늦진 않았어 하지만 지금부터 해 지금 5월이잖아 지금부터 해 알겠죠? 9월 돼서 울면 안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 집중 1탄 마치고 좀 있으면 2탄 혀용사편 들어간다 혀용사편에서는 고난도만 할 거야